이제 우리 어디로 가면 되지? 시장으로 가면 돼 하나도 안 덮고 바람도 많이 불고 보자 날아갈게 걸어서 한 10분정도 여기는 개념 품샵이에요 오늘 찰스는 팽이로 짱입니다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갈아진 거네 이진아 너무 귀여워 홍카페 제일 좋아해요 인기가 많네 여기가 시그니처 공원입니다 되게 많아 가볼까? 그러게 가격 조사 좀 해볼까요? 귀여운 꽃도 있다 더워 여기 봐 홈포미 때문에 귀엽다 홈포미가 귀엽네 템버린 책수는 많아 가격은 안 적혀있어 아 황정아라는 귀신가? 응 야 어머 네 잘 어울리지 애니? 딱이야 응 여기가 한시장인가요? 네 여기도 있는데? 응 한번 질러? 아 가볼래? 응 가볼래? 너무 더울 것 같아 7번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저기가 아오자이 응 드디어 핑크 성당이다 드디어 핑크 성당이다 사람 짱 많아 그리고 여기가 핑크 스파 시장에서 돌아다니때 조금 더 슬픈 누가 좋아하는 핑크 스파다 까지 이리 와 핑크 숲하다 우리 해피아워에 왔어 우리 해피아워에 왔어 다행이다 계속 마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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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차장 5차장 2차장 3차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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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드디어 구청에 카페 여기 있네 한 7만동에 한 7만동 저거 보이냐? 방구팜이 4개에 3만동 아고스팅이 좋다네 좋은 물건이 적당한 물건이 아 지금 깎아줬다 가오야 가오가 오반육반이야 지식코올리네 누구나 봐 엄마가 깎깎 아 들리는 거 여기 신경쓰지 않아 땡큐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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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창 마마나 보다 택시 좀 불러줄래 자 드디어 호텔에 왔습니다 지금 시곤했어요 너무 힘들어 또 나가야돼 형아 잠깐만 너 나와 그래 내가 안 나올게 여기는 옷걸이 그리고 금고 여기 냉장고 있어 우리 한시장에서 산 오랜만이에요 벌써 벌써 저녁이 되었네요 이런거 한시장에 가면 만원? 만원이면 살 수 있어요 두개에서 2만원 돋나 2만원? 더 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논탱이 맞으면 저희가 절반은 후갱당하고 잘 모르겠네요 쇼핑 일단 파는 아줌마가 확고하세요 단카레 깎아주세요 안됨 기 빨렸어요 물건 나버림 그때 우리 진짜 최대 고비였잖아 너무 지쳐서 언제지? 언제 너무 싸게 부르니까 그냥 물건 나버리는거 봤어? 계산기 던져버렸어 아 그냥 기산기 이렇게 놔버리고 여기가 약간 야간? 보상? 이런덴가봐 나 이런데 너무 좋아 이런데서 먹어봐 맛있겠다 안보여 냄새 완전 좋은데 그냥 이제 지나갈 때 다음에 이게 뭐예요? 이거? 이거 아니에요 이거? 여기 지나가니까 안 있는 베트남 사람들이 요러운데? 오라고 컴이얼 컴이얼 여기가 예진이가 먹고싶어하는 곳 얼마나 베트남 스렸으니까 여기는 미케비치 너무 밤에 오긴 했는데 그래도 좀 신기하긴 하다 근데 미케비치가 이게 전부래 가봤어 오히려 이쪽이 더 볼만한데? 오히려 이쪽이 더 볼만한데? 오히려 이쪽이 더 볼만한데? 너무 시키야 여기 좀 별로인가? 열심히 하던데 열심히 하던데 네 여기를 많이 오니까 몰릴 것 같아 이진이 안녕 나 혼자 홀딱 젖어있어 난 안 젖었으니까 난 무서워 물이 여기 너무 좋아 이거 좀 더 볼만한데?